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곡을 이번에 새로 협연을 위해서 공부를 했댑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이만큼 한거 거의 사실 가능하지 않은 얘기에요. 굉장히 앞으로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될 것 같아요. 용모도 아주 재밌게 생기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금방 무대 뒤에서 서로 얘기하다가 만화 캐릭터 같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즐거우셨을 것 같아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는 피아노 협주곡을 베토벤이 5개를 작곡을 했는데 그중에 마지막 곡이구요. 부제가 황제라고 붙어있는데 이거는 베토벤이 직접 붙인건 아니에요. 나중에 피아니스트 또는 이걸 감상했던 분들이 너무 곡이 위풍당당하고 위엄이 있고 아주 멋있고 그래서 이거야말로 정말 협주곡의 황제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것이 이렇게 별칭으로 붙었다고 합니다. 아주 훌륭한 작품이기 때문에 피아니스트들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그런 협주곡입니다. 우리 최영록 군은 최근에 얼마 전에 중앙음악 콩쿠르에서 또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기대가 되는 유망주입니다. 이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모짜르트 교양곡 41번 이것도 별칭이 있죠. 주피터라는 별칭이 있는데 이 곡하고 베토벤의 교양곡 1번의 일악장하고 감상을 하시겠는데 이 주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알려진 거로는 교양곡을 41개를 모짜르트가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제일 마지막 곡이구요. 가장 웅장하고 굉장히 음악적으로 완성도가 높고 그래서 듣는 분들은 좀 쉽게 들을 수 있지만 실제로 연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 그런 곡입니다. 음악적으로 내용도 상당히 좋고 또 연주하기도 힘들고 그러면서 연주자들에게는 고통을 주고 또 듣는 분들에게는 행복을 주는 그런 아주 오묘한 작곡의 기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곡입니다. 하여튼 굉장한 걸작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곡인데 오늘 뭐 전곡을 다 들려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중에서 그래도 좀 지금 황제를 들었기 때문에 좀 너무 이렇게 확 이렇게 좀 올라간 것 같아서 사막장 미뉴엣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좀 우아하고 이렇게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시라고 그거 들려드리고요. 베토벤의 교양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9개가 있죠. 그중에서 이제 오늘은 첫 번째 교양곡의 첫 번째 악장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베토벤 같은 경우도 모짤트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하이든의 영향도 물론 받았고요. 그래서 베토벤 심포니 1번의 1악장을 구성할 때 이제 그 앞부분에 느린 서주 부분이 있고 이건 하이든이 교양곡이라고 하는 그 장르를 만들면서 이렇게 틀을 잡아놨던 그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그 느린 서주 부분이 끝나면 바로 이제 알레그로 콘브리오 이렇게 해서 아주 빠르고 활기차게 연주해달라고 지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주제가 이제 제대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주피터의 첫 번째 1악장의 주제하고 베토벤 심포니 1번 1악장의 주제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근데 제가 그걸 이제 좀 들려드리려고 그러는데 눈치를 채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닌 분도 있을 거고 그럴 거 같아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뭐가 비슷한지 한번 들어보세요.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우리 연주자들이 잠깐만 소리를 좀 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베토벤 심포니의 빠른 부분을 한번 들어볼까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들으시고 그 다음에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자 음악의 마술이라는 거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음으로 작곡을 해놨는데도 리듬이나 속도에 따라서 이렇게 전혀 알 수 없게끔 만들어 놓는 거. 근데 잘 파헤쳐 보면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음악에도. 다른 예술에도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데서 자기의 창의성이 나오는 건데 작곡가는 정말 유대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 이제 얘기 그만하고 연주하겠습니다. 음악회는 역시 음악 들으러 온 거기 때문에 좋은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오늘 모차르트의 주피터 3악장 미니에 타고요. 베트맨 심포니 1번 1악장을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면서 5월달 청소년 음악회는 또 이 정도로 접겠습니다. 6월에도 많이 오시고 훨씬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낭만주의 음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음악의 뭐라 그러나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좀 뭔가 형식적인 느낌이 아니고 훨씬 더 자유롭고 뭐 노래도 하고 굉장히 낭만적이고 그런 음악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시간 내셔가지고 오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우리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마련해 주신 여러분께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6월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